공식적으로 말라오기 전까진 입조심하자, 규선아. 헐, 오빠 정말 제정신이에요? 오빠 결혼하고도 찬란언니 못 잊어서 올켠니 소가리 시키다가 험하게 보낸 거 다 잊었어요. 주혁 엄마 위부증 있었어. 그 위부증 따지고 보면 오빠 때문에 생긴 거예요. 그만하자. 그리고 찬란언니 앞에서는 주혁 엄마에게 입덮붙하지 말고 걔는 모르는 일이니까. 찬란언니야 당연히 모르겠죠. 암튼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지만 찬란언니는 남편이랑 딸 아연이 줄초상 찌르고 평생 혼자 살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왜 이런대요? 그 말에도. 그래요. 그건 그렇다 치고. 그럼 우리 주혁이가 받을 상처는 어쩔 거예요? 그 일 때문에 여태 틀어줘 오빠랑 연락도 않고 지냈는데. 제발 그 말 하라고 했지. 내가 뭐 없는 말 했어요 오빠. 내가 주혁이 한국 들어온다니까 더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. 뭐? 주혁이가 온다고? 네. 곧 귀국한다고 전화 왔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